요즘 한참 유명한 엄마 몰래 게임을 숨겼다 꿀잼 꿀잼 아들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이제 엄마가 게임기를 숨긴거죠 없어 없어 내 게임 어딨는거야 이런 느낌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엄마가 게임을 숨긴거를 찾아야됩니다 스타트 와 되게 많네 일일 파인드게임 아 이렇게 아 야 방탈출처럼 오케오케 이런거 쉽지 탁 건져버려 넥스트 두번째 엄마 아 뭐야 엄마를 찾으면 안돼 아 오케오케 엄마를 찾으면 안되는구만 아 희헤헤헤헤헤 키가 작아 오케 아이템을 사용해서 올라갑시다 전 키가 작으니까 말이에요 세번째날 야 이거 누가 봐도 뒤에 있는데 아 아하 엄마 엄마 볼래 자 이거해서 이거를 쓱싹 쓱 야하아 아직까지 쉬워요 이게 나중에 가면 진짜 어렵대요 악어가 있어 야 설마 저거 어머니니 어머니 어머니 이게 일본게임이거든요 야 어머니 누가 봐도 어머니 아닙니까 어디에 어머니의 꿈은 카멜레온이었을까 오오오 황금 닌텐도를 아 이거 뭐야 설마 산신경이 아니겠지 이 산신경 이히 산신경이 니거니 아니 산신경이래 아닙니다 제꺼는 둘 다 아니에요 미 cruise 육일제 어머니 이럴 돈이 있으며는 차를 닌텐도라나 너한거 아닙니까 어머니 저기서 뭐하시는거야 어머니 파리? 설마? 야! 늘 파리 한마리에 세번에 10개 팽개하기 고맙습니다 자 파리 한마리에 무너지는 팀이었니? 넥스트 야 고만해라 이게 아닌가봐 이거 왠지 바나나같은거를 밑에 깔아놔야되나? 뭐야 으응? 이걸로 이걸 따고 압정으로 얘네들을 헛! 봤습니 아아아아 제끼셔가 아니 니가 났잖아 흠 압정을 다시 회수해줘야되는구나 재수해줘야되는구나 ㅎㅎㅎ 야 i있다 재밌다 이건 Afterseason 아이고 아 Iicio 그냥 클릭 contagious 초록불로 만들어줘야될 것 같아요 Beee 멈추십시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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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제한시간이 있네 어휴 제한시간이 있다니 자 제한시간이 있을 때 다시 세이브 한 번 더 눌러주면 됐습니다 아이고 아저씨구만 자 9위 아 근데 집에 왜 자꾸 얘네도 있는거야 왠지 구워먹어야 될거같은 이 느낌 불을 지피고 구워줍시다 자 그럼 냄새가 나죠 그럼 어머니한테 혼난 엄마 들켜버렸쩡 이게 아닌가봐 조개만 구워야되나 아 생선은 안되요 냄새가 나니까 오케이 생선은 먹지도 않겠어 야 설마 이 안에 닌텐도가 있진않겠지 야 이건 너무 야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요 코끼리 자 일단 다 먹어볼게요 설마 이 코끼리를 배불리 먹으면은 똥이 나오는건 아니겠죠 나 이럴줄 알았쏠 나 이럴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혈이 그만해놔 야 이거 어떡하라는거야 터지는거 냅둬야돼 냅둬야돼 어 어떡하지 터지는거 냅둬야되나 아 그냥 기다리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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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쏘리 쏘리 진짜 어이겁다 아이고 아 아버지야 아 맞쫓구나 아 설마 야 이 죽음 어머니 있잖아 아이 내 저 발견을 못했어 엄마인 줄도 몰랐네 아이 놀래라 아 아 자 물을 계속 먹여요 이거 화장실 갈 때까지 물을 이거 계속 먹여야겠어 하핫 요실금 하핫 오줌으로 가바렛 자 그럼 이 방석 밑에 냐하 혈이 야 이번에는 명사람하고 계시네 아 히에에에에에에에에 제이키셔아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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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라아 나만 하 이금 어떡하지 이거이 이거 가면을 연 이번부터 쓰여드려야되나 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이 아니 아아 하라버지 하라버지의 본능 으흑! 아.. 주머니? 뭐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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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혀니!! 동중부양이란히? 왠지 엄마가 있을 것 같지만.. 없네요? 자, 지갑.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가 시켰어요! 아이고, 이.. 아휴.. 아, 아주 아쉽구만. 아, 이거 엄마였어? 아, 누가 보다 아저씨였는데. 아, 이거 어렵네, 여기부터. 아, 뭐야? 이렇게 쉬웠어? 아, 엄청 쉽네. 음? 자,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풀창이구나. 엄마, 왜 거기? 아, 알겠다! 봐봐. 이게 하나, 둘, 둘, 셋, 네 개를 먹고, 두 개만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먹어주는 거지. 아, 똑똑하죠? 아, 뭐야 이건? 야바이? 어디야, 나 못 봤는데? 찍어야 되겠다, 이건. 자, 집중해서 봅시다. 자, 맨 처음에 가운데 있었고, 오른쪽. 여깄다. 어, 뭐야? 어, 이상하네? 모자에 있을 것 같다고? 아, 진짜? 뭐죠? 와아, 여기가, 너무한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거?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사기꾼 된다니까? 어, 뭐지? 아, 지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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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었어? 너 때문에 뒷갚잖아! 이런 씨, 이거 어떻게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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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어? 정말 비싼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 거야? 아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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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치근죽 먹히지? 에잇 뭐야? 어떻게 찾은거지? 찾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건 어? 뭐지? 호우! 쏘세요! 이거 계란들 이 자식이 어디 내 내 새끼를! 미안해 아이 저 계란 계란이었구나 아 여깄어요 슛 아 엄마 근데 내가 그런게 아니에요 엄마 어 나한테 막 그래 지갑을 해야되나? 경찰 아저씨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 시켰어요 제가 그런게 아니에요 아 창문을 열라고? 아아 그 다음에 따지는거구나 이렇게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뭐야? 닌텐도의 축복이야? 대단한데? 이거 왠지? 이거 왠지 아 이거 왠지 아 마마! 쓰읍 이거 왠지 라디오 틀면 누나한테 혼날거 같은데 commun 뭐지? 아, 얘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뭐야?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가? 뭐지? 아, 누나의 서랍을 누르라고, 이때? 안 되는데? 아, 나 문 열어도 죽네? 아, 어렵다, 이거. 야, 근데 이거 왼쪽, 왼쪽 게 좀 격렬해. 이때. 아, 이때? 오케이, 아, 이때 오케오케오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서랍 뒤를 봐야 되네. 야, 너 모자 너무 친한다. 너 모자 좀 길어? 엄마? 어? 마마! 재키셔! 자, 이번엔 진짠가? 가운데. 어? 재키셔! 어? 찍어보자. 설마, 이 사람 몸에 있진 않겠죠? 뒤에 숨겼을 거... 아, 뭐야! 야! 아! 아,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안 보시죠? 이게 여기 있었어. 여기 위, 오른쪽 위에 있었네. 봐봐. 오른쪽 위에. 보여요? 아, 여기 있었네. 어. 아, 여러분들,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의 스포일에도 채팅창을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채팅창을 못 봐.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이거든요. 뭐야? 뭐야? 누구야? 진군이? 왜 준 거야, 이걸? 어? 아, 여깄다, 여깄다. 아, 뭐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네, 이거. 이걸 이렇게 잘 찾냐, 나는. 24일. 계란? 피자. 계란 피자? 자, 일단 돌려봅시다. 이것도 돌려야 되나? 삶은 계란. 이걸 왜 데우는 거지? 엄마! 마마! 아, 재키셔. 피자만 데워야겠다. 이게 어머니가 돈이 많나봐요. 어머니가 돈이 많은가봐. 다 푸시는데? 피자먹어! 맛있구나. 하하하하. 진짜 미처. 이거, 이거. 이모탭이야? 어, 뭐지? 어? 뭐야, 틀린 그림 찾기야? 양말. 아, 나 틀린 그림 찾기 진짜 못타는데. 이것도 다르지 않아? 아, 아니네. 아! 뭐야, 한 번이라도 틀리면 죽어? 아, 어렵네. 시계가 달라요? 시계가 뭐가 달라? 똑같은데, 시계? 크기가 다르다고, 시계가? 어? 어, 똑같지? 야! 누구야? 똑같잖아? 제키셔. 좋아. 라디오가 달라요? 아니야, 라디오도 똑같애. 아, 이게 다르네. 이거랑. 이거랑. 자, 소파를 한 번 자세 보자. 소파. 아, 이게 다르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위에, 위에, 이게, 이게, 이게 높이가 다르네. 높이가. 아, 오케이. 아이, 뿌듯하구만. 다트? 응? 야, 이거 너무 은빨 아니야? 아이, 너무 운인데, 이거? 따? 어, 맞혔다. 이예에에에에에에 자, 지쳐. 이러지마아아 Smartmachine Shark 파란색깔인가 어게임! 다시 어, 뭐야. ィ 마, 맘?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란색을 찾아야 되나? 다트로 뱀을 때리라고? 오! 진짜였어 난 당연히 거짓말일 줄 알았는데 오케이 자 아직까진 쉬워요 이게 말 들어보니까 29스테이지가 진짜 어렵대 물과 얼음 물을 넣어버렸 이 정도였냐? 감자 식용유 아야 닌텐도가 이번에 엄마한테 했는데? 어 자 여러분들 너무 심한 스폰 하지 말아주세요 어 야 근데 물턱 너무 쎈데? 아니 왜왜왜 왜 안되는거야? 물을 넣어야되나? 아 그냥 아무것도 넣으면 안되네 어 그래 아무것도 넣으면 안되는거야 그냥 감자만 넣어야되네 자 감자튀김 자 감자튀김 이거 어떻게 안오지? 아니 감자튀김을 줬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는거야? 엄마 어머니 물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하 뜨거아 아이씨 어렵다 아 이거 어떡하지? 감자튀김만 그냥 해서 줄까 엄마? 아 아 어머니 너무 민감하셔 내가 지금 이걸 드렸는데 아 아 쿠션돈 들 수 있네 어 야 베개 왜이래 야 베개가 꼈는데 베개가 꼈어 베개 어떻게 해? 베개님 나오십시오 아이 베개가 이거 아 나 이거 죽을 수 밖에 없구만 아이 버그가 좀 있네 어 어 아 쿠션으로 불을 끌 수 있다고? 아 쿠션으로 불을 끌 수 있다고? 꺼서 뭐해? 어 아 어깨 칭찬들었어요 님들 아아아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나로 인해 웃었어요 님들 어 드래곤볼? 아니 이게 말이 돼 어? 여의보? 어머니 아니 어머니 저 저 통아저씨야 옛날에 그 어디로든 어디로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저씨 뭐지 핫 뭐지 이제? 아 여기 하나 있다 여기 뭐야 이거 어 하나가 부족한데? 엄마 있는 데는 조심하고 여기 되게 단순한 데에 있을 거야 뭐야 되게 쉽잖아 이래요 이래요 사뭄 생손? 생손에 똥이야? 야 기분 나쁘다 안할래 닌텐도 그냥 여리 애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참자 항 앙 아씨 손이 안닿네 설마? 설마? 어? 아야 어 문제 있는데 이거 여기가 문제구만 이게 음 음 아 이거 그냥 엄마 입고 어 재키셔 아아 아아 아 이거 뭐 아어어어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엄마 너무 민감해 소리에 어머니 이거 사람 맞죠? 뱀파이어 아니야? 던져줘 어 야 미안해 야 야 야 이거 진짜 야 미안하다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니가 던져달라는 거였어 이거 야구선수니까 아니 야구선수니까 내가 못 터뜨리잖아 아 내가 터뜨릴 수 있구나 어 마지막 단계에요 어? 나 늙었어 뭐야? 저 문 걸어잠그고 천일동안 지금 게임만 한거야? 살찌구? 어 이게 아니야? 이게 뭔 말이지 이건? 그래 내가 늙었죠 지금? 그래서 뭐가 달라진거지? 어 쓰레기를 모아서 설마 이거 공병수집을 해야되는건가? 어 아닌데? 아 아 이거 방망이를 먼저 했어야 되나보다 아씨 이거 설마 엄마가 나 못알아보는거 아닐까? 이게 해피엔딩 아닐까? 엄마가 나를 못알아봐서 이제 게임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거야 그죠? 느낌이 그런데? 못벌이네 그냥 문을 여는거 같은데 봐봐 아 이제 약간 그거네 게임을 해도 되니까 아닌가? 게임을 이제 그만했다는건가? 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구만 근데 왜 누나는 안 늙죠? 엄마랑?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엄마몰래 게임을 숨겼다라는 게임이었나? 게임을 숨겼다라는 게임이었나? 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굉장한 병맛 게임이군요 에헤헤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남하시만 눌러주세요 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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